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호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계속되면서 경북대학교 학생들의 반응도 엇갈리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익명 게시판에는 정 후보자의 아들과 딸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곳과 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그리고 여기 역시 긍정적인 글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자녀와 함께 공부를 한 경북대학교 의대 학생회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논란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서도 올해 실습을 함께 하면서 보고 들은 바로는 정 후보자의 아들은 학업에 성실하고 많은 학우들에게 도움을 주는 모범적인 학생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온라인상에서의 익명 게시판에는 경북대학교의 명예를 들여피고 있다. 먹칠했다.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경북대 이름에 먹칠한다. 아빠 찬스 용납하지 못한다. 하는 글도 올라왔고 그리고 조국과 정호영 후보자 두 사람의 자녀가 아빠 찬스의 의혹에서라는 판박이다. 둘 다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또 비판하는 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양쪽 다 뭔가 혼재하고 있는 그래서 정호영 후보자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백하게 팩트에 준하는 오류, 잘못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자녀 편입학교 관련해서 교육부가 나서서 조사, 감사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자녀의 병력 의혹 학교 2010년도에는, 맨 처음에 10년도에는 2급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 3년 뒤에 신체검사에서는 이게 척추협착증이라고 해서 또 병력 면제 같은 이런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병무청에서도 역시 비슷한 판정을 받았다. 이런 게 이게 다 아버지 찬스를 이용한 것 아닌가. 특히나 경북대학교에 편입화를 할 때 당시에 아버지가 부원장이거나 또는 병원장으로 있었던 시기다.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의과대학 가려고 했으면 정시에 시험을 쳐가지고 의과대학 들어오든지 하지. 그런데 이렇게 옆으로 조민도 그렇고 정호영 후보자도 그렇고 처음에 의과대학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의과대학 전문의전원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의사되는 길로 선택했다. 보통의 경우 이런 것은 정말 힘들다 하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 대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시험을 치고 들어가는 게 정성으로 보는데 이거는 스펙이 있고, 논문도 있고, 봉사활동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학생들이 이걸 준비를 하면서 다 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코치를 하거나 부모가 가르쳐줘서 이렇게 간 것 아닌가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가 정경심 조국 사태에서 나타나는 조민 입시 불의 부정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역시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자녀들도 한 사람은 경북대학교, 또 한 사람은 서울대학교에 갔는데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병원에 부원장 또는 병원장에 있을 때 각각 편입화를 했다. 처음부터 의사를 시키려고 하면 의사 코스를 밟든지 하든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말하자면 샛길로 들어온 셈이 된다. 그래서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래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뭔가 있다가 증명된 사람이 바로 조민이었습니다. 뭔가 있다. 아버지가 서울대 법대 교수였고 엄마가 동양대학교 교수였는데 그런데 교수 신분을 갖고 있는 부모가 표창장이나 인턴 이런 소리들을 위조, 변조해가지고 딸에게 줘서 그를 가지고 고조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의존원에 합격을 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혀를 차고 충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교수가 그렇게 한 것도 문제이거니와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 그럼 지난번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태가 났을 때 법무부에서 택시기사 폭행과 관련해서 있을 때 그때 이용구가 법무부의 차관으로 오기 전에 기업관리실장인가요? 이런 업무를 맡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조국과 관련해서 갈등을 빚고 있던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은 술자리에서 그런 것들은 강남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남에서 다 그렇게 한다.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의 좌파들, 강남의 부자들, 강남의 아버지가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렇게 다 한다고 하면 이게 정말 공정한 것인가? 그래서 지금 정호영 후보자의 문제도 불법이 없었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적어도 우리 사회가 투명하게 공정하게 가야 할 방향은 아닌 것 같다. 입시 제도라고 만들어 놔놓고 그 옆에 자꾸 뭔가 새끼를 만들고 가지를 쳐가지고 이렇게 지름길로 만들었는데 이게 다 아버지 찬스가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국도 물러나고 조민도 물러났으니까 정호영 후보자도 물러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에 답하고 있는 정호영 후보자는 불법이 없다. 나는 그래서 조국과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 그게 우리 사회의 지름길, 이렇게 가진 자들의 품앗이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반발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걸 보면 지금 경북대학교 학생들은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경북대학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의 측은 아직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관계자도 정황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총학생회의 공식 입장은 없고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정인가 아니면 특혜인가 아니면 반칙인가 그렇지 않으면 불법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자들 또는 우리 사회의 상층계층의 일종의 편법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프레임 때문에 지켜보겠다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조국도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9년도에 자신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일 때 딸의 입시 비리 의역을 두고 비판했던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관련 뉴스 두 건을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도 정호영 후보자를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했던 것만큼 똑같이 해라 이러면서 왜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가정 압수수색을 안 하고 조사를 안 하느냐 수사를 안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그게 불법 행위가 드러났고 수사에 들어갔던 상황이고 지금 여기는 일방적으로 언론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정호영 후보자가 말도 했고 또 윤석열 당선인도 오늘 입장 발표를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지켜보고 있다.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후보자의 입장 발표와 그리고 앞으로의 사태의 정황이 돼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론도 듣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부정에 대한 말하자면 객관적인 팩트가 있지 않느냐 지금 팩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없이 계속 공격하는 상황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특히나 자신의 부인에 대해서 줄리 논쟁이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워낙 많이 왜곡, 조작, 편파되어 있으니까 어떤 게 진실 보도를 하는 건지 그야말로 어떤 게 의혹 보도 자체에 머무는지 아니면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낙마시키기 위해서 얻어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국이 2019년도 경북대학교 총학생회가 관련된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캡쳐를 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을 외치다 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장은 그 당시 현재 장관 후보자에 대해 그때 현재 장관 후보자는 조국입니다. 조국에 대해서 저게 되는 의혹을 조사해서 낱낱이 밝혀라 이렇게 입장을 경북대학교 총학생회가 밝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조국도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나만큼 조민만큼 확실하게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 아들 31살입니다. 아들 A씨는 현재 경북대 의대 본과 3학년생이고 지금 A씨는 경북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2018년도 의대로 학사 편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에 17명 선발에 98명이 지원해서 특별전형에 붙었습니다. 정 후보자가 38대 경북대학교 병원장이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정 후보자의 딸은 지금 29살인데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학부를 졸업한 뒤에 2016년 12월 달에 경북대 의과대 학사 편입 전형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학교 진로처장 부원장입니다. 진로처장 부원장을 맡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 가지고 많은 반대, 반발이 나오고 있다. 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경북대학교 학생과 그리고 익명 게시판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상반된 견해가 있다 만큼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보이는데 그런데 이게 의욕 제기와 검증과 그 사이에 의도적으로 흑색 선전하고 비판하는 것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게 구분이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언론 보도가 보면 상당수 데이터까지 확인해가지고 집어넣고 있으니까 그래서 언론도 보도 행태도 많이 좀 달라져야 한다 하는 걸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성창경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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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창경TV